한국의 현대사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또한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요?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백선엽 장군의 기여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의 생사 존망이 걸려있던 대구 북방의 다부동 전투에서 정말 탁월한 성전보를 보낸 분입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부대가 구태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자 구태하는 병사들을 앞에 두고 내가 물렀으면 나를 쏘라고 명령한 뒤에 강행한 이른바 사단장 돌격 작전으로 낙동강 전선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후에 북진 뒤에는 평양을 최초로 입성했고 그리고 중국군과 성공적인 조구전을 치료했으며 중공군 치아의 서울 탄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기동정 방식의 중공군 막바지 공세를 꺾는데도 크게 기여했고 휴전회담에 한국군 첫 대표로 역임한 뒤에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하기 시작했던 그리고 유엔군 보급소를 위협하던 빨치산을 건절시키는데도 혁척한 공헌을 기록했습니다. 1952년 7월에 그는 육군참모총장에 올랐고 1953년 1월에 한국군 최초의 대장진급이라는 기록도 수리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장군으로서도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1953년 5월 전쟁의 막바지가 치닫을 때 그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알레이 버크 미 해군 제독이 그에게 제언을 합니다. 아이젠하우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건의해보라. 당신이 얘기하면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젠하우 대통령은 그의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을 흔쾌히 들어줬고 백선엽 장군은 그 만남에서 아이젠하우 대통령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분위기는 다른 나라의 어떤 의무를 지는 것, 군사적 의무를 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이젠하우 대통령은 곤란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해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백선엽 장군이 훗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남긴 아주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남노당 사건에 연루되어서 사형위기에 처했던 박정희 소령을 구해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의 현대사의 물꼬를 이렇게 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박정희 소령이 다른 군인을 포섭하는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아는 남노당 조직을 밝혔기 때문에 무엇보다 또한 어연한 그런 박정희 소령의 자세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백선엽 국장은 미국의 동의와 이응준 총참모장의 재가를 얻어서 박정희 소령의 목숨을 구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형 집행 정지를 받는 데는 백선엽 장군의 기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정희 소령은 불명예 제대하는 처분으로 끝났지만 두 사람들의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백선엽 장군을 생명의 은인으로 대화했고 사석에서는 백 장군이 박정희 장군보다 3살 정도가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백형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얼마 전 보훈처는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척에 아주 뜻밖의 통보를 합니다. 장군이 돌아가시면 서울 현충원에는 자리가 없어서 대준 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봤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 날 오전에서도 보훈처가 심각하게 논의하는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마침내 오전 11시에 발효된 것처럼 국립 현충원에 안장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한나라를 구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장군을 현충원에 모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벌리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한심한 상태에 도달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 일각에서는 현충원에 이미 안장된 친일파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진보 인사들이 있습니다. 우남 김성숙 기념 사업회 등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힘을 모아서 8월 12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일파 파묘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공청회 이후에 220명 정도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하는 이른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 장군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히더라도 파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친일파 인사들이라고 그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진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친일파라는 부분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6.25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다 이런 겁니다. 북한이 패배했다. 백세호국원료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국에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른바 좌파 인사들이 국립묘지법까지 개정해가지고 묘를 파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그런 종류의 분위기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백선역 장군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6.25전쟁에서 공산화를 막았다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당신 때문에 한반도가 공산화가 안됐다고 그런 믿음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일부 인사들을 보면 그야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민족의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생각할 때면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과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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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